이스라엘 자순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마이미아 마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 파세라의 증손 삽티에 손 자가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미라 요 와께서 이스라엘 자수들에게 진노하시니 요 수아 7장 1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자순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마이미아 마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 파세라의 증손 삽티에 손 자가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미라 요 와께서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진노하시니 요 수아 7장 1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자순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마이미아 마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 파세라의 증손 삽티에 손 자가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미라 요 와께서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진노하시니 요 수아 7장 1절 말씀 아멘 요 수아 8장 1절은